네 감사합니다. 재발매 곡인데도 불구하고 르덜프가 이렇게 이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포켓몬스터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포켓몬스터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우리 데디가 많이 도와줘서 그 다음에 함께 해줘서 인 것 같아요. 네 몬스터 바이 비와이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얘기 좀 할게요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형 어땠어요? 왜 인터뷰? 교수님한테 한 번 봤어요. 괜찮았어요? 인터뷰 스케줄 너무 많으니까 아 진짜 이제 너무 졸려 피곤해 죽겠어요. 밥 먹었어? 야 뭐 매일 먹죠 뭐? 샐러드? 저 고기 같은 거 진짜 너무 지겨워 이제 그만 먹고 싶어. 활동이 빨리 끝나야지 우리 막 먹던 거 고기도 먹고 할 텐데 나중에 진짜 안 죽네. 근데 왜 재웅이는 너네 치킨 먹었다고 그랬는데 치킨 맛있게 먹었어? 무슨 치킨 먹었어? 60개 치킨. 60개? 60? 60마리를 먹는 거야? 아니 아니 60개 치킨이라고 치킨 브랜드가 60개에요. 야 나도 사람인데 솔직히 너는 치킨 먹는 거 가지고 이러고 싶진 않아 진짜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에 500명이 너네한테 달라붙어 있는데 그리고 60억 포켓몬스터 들한테도 이거는 너네가 진짜 미안한 거야 너네는 진짜 걸어다니는 내 기업이야 하루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케줄 너무 많아서 찾다 찾다 시킨 게 죽게 치킨 호랑이 치킨이에요. 호랑이 치킨? 뭐 뭐 호랑이 기운 솟아나요 뭐 이런 거야? 왜 그래 뭐 니왕 먹은 거 어떡하겠냐? 맛있었어? 진짜 맛있었어 그래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연습이나 열심히 하자 아 한 마리나 한 마리나 너네 진짜 활동 끝나면 뭐 60개 치킨이 아니고 뭐 한 70개 80개 70개 80개도 내가 사줄게 오케이 어 1 2 2 4 5 6 7 8 이거를 꺼내면 내가 진짜 이런 거까지 한다 뭐야 진짜 형 아 와 치킨 C-H-I-C-K-E-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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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 와 와 이거 무슨 치킨인 것 같아 여기 또 있잖아 야 60개 치킨 와 타이거 치킨 D-I-G-E-R 호랑이 치킨 와 진짜 와 꿈맘 같아 드림 D-R-E-A-M 지금 이게 코로나 겸에 지친 60억 포켓몬스터드를 위해서 만든 치킨이래 그래서 호랑이 치킨이라고 하더라고 호랑이 띄는 부산 나름덩 60억 전 세계 포켓몬스터드와 60개 치킨 60개 치킨 콜라보레이션 여기에 지금 갈릭파우더랑 콘프레이크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먹으면 어메이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형 나 살 빼야 되니까 가까워서 다섯 살로? 나는 안 빼도 되니까 뭔지 모르는 살로 응 난 아무거나 신경 안 써 음 내가 살 안 쓰면 돼 응 음 음 음 이거 먹으면 진짜 빡세게 연습해야 되겠다 오늘 몇 시까지 할 거야 새벽? 나 오늘 두 배로 더 힘줄게요 근데 아까 너네 춤 연습하면서 뭐 고민하고 있지 않았어? 아 네 음반이 우리한테 주는 스페셜 무대인데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힘이 나는 거? 기운 나는 거? 그리고 그걸 보고 초켓몬스터들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응 응 어? 야 그러면 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? 어떻게 네 1 2 2 2 2 1 2 2 2 3 3 3 2 2 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